이 새벽에도 새벽에도 이렇게 머리 하세요? 진짜 새벽에 머리 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? 너무 이상하게 말렸네 이거는 깨끗하게 말아 드릴게요 깨끗하게 말아야 되나요? 깨끗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기분이 나요? 밖으로 말아? 밖으로 말아요? 굵게 말아 밖으로 말아 뭘 말지? 지금 뭐 드릴까요? 야채김밥 두 줄? 야채김밥 두 줄만 말아주세요 두 줄만 말아주세요 다들 일로 왔네 네 저도 김밥 두 줄만 말아주세요 김밥 두 줄만 말아주세요 김밥 두 줄만 말아주세요 형 계속 김밥 두 줄만 말아주셨다고 그러고 아까 시켰을 때도 말하세요 김밥 두 줄만 말아주세요 김밥 두 줄만 말아서 계속 그러는 거야 많은 경우가 있네요 말아주세요 어 너 좀 하지 말아 이제 굽네 굽으로 혼자 해서 굽어 아 형 아 형 아 진짜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해야 이게 다 풀리는 거잖아요 나 진짜 수사장이야 말은 했잖아 계속 사장님이 굳이 그 멘트는 막 하실 수가 없단 말이야 말아 아 아 망가? 아 선생님 이거 아픈데? 제가 진짜 아, 아프다니 아 아니 계속 아니 어 손님 너무 예쁘시는데 아 이게 어 손님 그냥 이거 재미들ordre 잠깐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마가 이렇게 넓으시면서 아니 이게 미션이 아니고 Dre 논은 게 맞아요 자 말합니다 자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형은 이걸 다트리게 말라는 거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? 말은 계속 신중하게 출동 모호했죠 오늘 1시 오후 너무 다 말이 약간 되리라 그러는데 아 미치겠네 물뻐동 이게 맞아 형 왔어 지원아 지원이 알지? 아니 형 당연하죠 형 봐봐요 이게 여기에 많은 거야 다 알아 그럼 다 알지 형도 봐 이렇게 말면 중구 신당동 777 나오잖아 중구 신당동 777인데? 네 먼저 갈게요 야 너도 야 너도 진짜 웃긴다 야 이렇게 같이 있다가 갑자기 빨리 가자 이거 말을 하고 여기다가 이거 맞아? 이거 맞아 내가 마지막 나온 사람이에요 중구 신당동 777 맞는 거야? 맞는 거 같아 네 중구 신당동 777 안녕하세요 저기 중구 신당동 777 일로 한번 가기실래요? 777이야 있어 있어 이따 왔어 이따 왔어 이따 왔어 이따 왔어 이따 왔어 대박이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? 하지마 너 자르지마 나 이걸로 같이 하지마 나 이거 어떻게 풀로 붙일 수 있는데 또 자르면 머리도 내 머리만 말고 그 누나 머리 푸르리? 뭐야 어디가?